네 이번에는 전기의 파티클 빔을 이용한 전기 빔 이펙트를 연출해 보았습니다. 손에 끌려가는 빔 이펙트를 집중적으로 연출을 했구요.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도 빔이 따라갑니다. 그래서 움직이면서 번개를 치는 스킬이나 끌려가는 형태의 빔에 연출하기 아주 좋습니다. 이 내용은 재질과 블루프린트 사이에 설계가 들어가 있어야 하구요. 그래도 빔 이펙트를 이용해서 블루프린트를 발현시켜서 이런 효과를 내볼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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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